제주의 새벽 한때 강한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남부에 집중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일부 도로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오후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주의 최고 20mm의 비가 더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